윤태진씨의 첫 곡, 윤수연의 천태만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두 번째 구간이 저희 배구가 넘버2처럼 됐는데, 이것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급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얼른 들어야 돼요. 네, 부를 수 있겠죠. 따라따라단 따라딴 짠짠짠 천태만상 인간세상 사는 몸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허재판 언더판사 변호한다 변호사 범인 잡는 형사 계룡사 내부채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트럭, 택시, 기차, 전차, 버스, 분보, 도저, 개중기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얼랄랄이야 천태만상 인간세상 사는 몸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억제한다 아나운사 뚠뚠하다 배장법사 피티한다 배 뚠뚠 심판한다 대복하 안 불편하다 배 차장 중개한다 캐스터 월드컵 축구 동계 올리틱 아시안게임 스켈레토 긴급난다 몰랜 놈 방해하는 주꾸미 상상하는 후여친 말모이는 급동자 얼랄랄이야 사태만상 인간세상 사는 몸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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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태만사 인간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메소춘향나미춘 광탈한다 광탈춘 폭주한다 흥미춘 경례한다 경찰춘 주춘주출리다춘 바느질한다 한복춘 어깨깡패 파프리카 더 테러 라이브 홍익해 돼지매 아니다 됐다 불편준 혼술은 나주정준 눈물받아 우열준 공포특집 기절춘 얼랄랄랄이야 천태만사 인간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천이 따로 있나 이야 이거 뭐 안 불렀으면 울 뻔했네요 이정도로 준비를 해왔군요 자 여러분 광고 듣고와서 포토코 해보겠습니다 끝났어?